음.. 바빠? 혼자 놀면 심심할까봐 전화했지 여보세요? 자? 자는구나 나 어제 맛집 평양냉면 먹으러 가는 꿈 꿨다? 먹고 싶지 않아? 감이 걸렸어? 춥겠다 요즘 독감이 유행이라는데 이렇게 춥게 하고 다니면 안 되잖아 자 넌 머리를 입어도 예쁘니까 이렇게 먹거리 하고 다녀 아 날씨가 너무 추워진 것 같아 그치? 안 그래? 네 이제 재미난 거 보여줄까? 나 이제 클래시오클렛 만넥이다? 이거 되게 편지도 안하고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이것도 만넥이다? 벽 빼놓고 자랑이라고? 자랑할 수도 있지 너무 재밌다 너무 재밌다 이거 누가 찍은 건지 참 모르겠는데 이것도 너무 웃긴 것 같아 내가 언제 이런 안개 걸 썼지? 의상인데 혹시 이거 아는 분 어디서 찍는지 궁금해서 너가 물어봐 줄래? 어? 아 시간이 이제 마감할 시간이 더 어떻게 가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정리를 하고 정리를 빨리 하고 어? 몽돌이 잘 어울리네? 자 이렇게 치우고 아쉽지? 그러면 나랑 같이 놀아줄래? 그럼 우리 시작해볼까?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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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